국내산 참두룩 500g 1kg 판매.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참두룩 500g 1kg 판매합니다.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참두룩. 입맛을 도두는 봄나물의 대명사 참두룩.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참두룩은 한정된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봄을 대표하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쌉싸름한 맛과 향을 지랑하는 두룩은 껍질, 순이, 입, 뿌리까지 버릴 것 없이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뿌리는 한약재로 사용되며, 줄기는 나무로 쓰이는 두룩. 손상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발송됩니다. 두룩 사이즈 비교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국내산 참두룩 500g 판매가격 29,000원 무료배송 국내산 참두룩 1kg 판매가격 49,000원 무료배송 국내산 참두룩 500g 1kg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